레드벨벳의 달콤, 상큼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댄스! 햄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저희 레드벨벳이 처음으로 매칩 댄스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달콤한 사랑에 빠진 소녀들의 설레임을 담은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유니크한 안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Let's Dance! 스텝 1! 달콤하고 신비로운 그 맛 주세요! 춤! 여러분은 특별한 재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걸 가지고 싶으세요? 저는 아이린 언니의 청소남을 주세요! 하고 싶어요! 우리 조이가 맛있는 게 먹고 싶은다 보나! 그리고 레드벨벳에게는 1위를 주세요! 하고 싶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열심히 해서 꼭 1위 합시다! 그 전에 언니 청소남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기다려! 일단 공손하게 주세요! 해보세요! 주세요! 주세요! Let's Dance! 양손 주세요! 양손 주세요! 내밀고 양쪽 엄지로 입술!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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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손가락으로 코코!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왼쪽부터 번갈아 가며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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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모아 닿고 살짝 흔들어주면 주세요! 춤 완성! 스텝 1 풀려! 스텝 2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땡땡 춤! 얘들아 우리 레드벨벳을 아이스크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맛일까? 무슨 맛일까? 바닐라? 초콜릿? 아니? With the cherry on top?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이 춤은 아직 이름이 없어요!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이 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꼭 정해주세요! 예리씨 우리 그럼 춤 좀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에 니가 힘들고 잠깐만! 와우! 바로 이 춤입니다! 달콤한 이름으로 꼭 정해주세요! Let's Dance! 옆으로 비스듬하게 서서 웨이브하면서 왼손 입가 닦아주고 오른손 어깨 터치하며 왼손 위로 쭉 져요! 오른손 골반 톡톡! 입술도 톡톡! 땡땡 춤 완성! 여러분! 달콤한 이름으로 꼭 지어주세요! 스텝 2 클리어! 스텝 3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외쳐! 아이스크림 춤! 네! 지금부터 저희 레드벨벳이 아이스크림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웬디언니부터 시작! 산 너머 산! 산 너머 산! 아이스크림! 산 너머 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산 너머 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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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너머 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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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너머 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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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릴게요 렛 댄스 왼쪽부터 아래에서 골반 위로 올려주고 반대쪽도 올려주세요 양손 주먹 골반에 대고 쉐킷 쉐킷 오른손은 주먹 쥐고 위로 업 업 아이스크림 춤 완성 스텝 3 클리어 프로듀서 즉, 이게 진짜.. 자격도 없는데 왜 움직이죠? 그럼 이런 부분은? 마무리요 갑시다 Do what you do Time for me Florida 네에 다양하게 보여줄게 너에게만 무지개 그려대는 저 분수대보다는 사랑을 그려내는 네에이 조금 더 끌릴 거야 넌 날 틀리고 떠나 어서 떠나 조금 앞 속부터 이태워봐 오늘 네 허리를 감싸는 내 손에 어울리니 나가던 맘이 두근두근 걸리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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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구여 달콤한 금은 아이스크림 cake 특별해질 오늘에 어울리는 맛이래 집가에 묻은 아이스크림 데 네가 두근거려 내게 다가오겠지 It's so tasty Come and change me More targets up I scream, you scream Gimme that, gimme that ice cream I scream, you scream Gimme that, gimme that ice cream I scream, you scream Gimme that, gimme that your lips